앉아 근데 둘이 어떻게 하는 사이야? 별거 아니야 신경 쓰지 마 그렇게 얘기하니까 섭섭하다 자기야 우리가 같이 보낸 시간이 얼마인다 아 그리 탁 참 미친녀라 거 죽여버리자 진정하십시오 대령이야 그래 그래 좋아 계속해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제 이 동네 괴새끼들도 나한테 찍소리 못해 지랄나네 여자도 군인이었어 같은 무대에 있었지 군대는 달랐지만 자주 봤지 자긴 진짜 거칠었는데 어? 루스 파케로스 우리 팀은 깔끔했어 세뇨레스 세뇨레스 라라냐의 보수를 치기 전까지 기억해? 잘 기억하지 네 임무는 라라냐의 간부를 도시에서 몰아내는 거였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 그래 몰아냈지 네가 바로 라라냐의 간부였으니까 난 조용히 보스를 데리고 산으로 갔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새끼는 감옥으로 갔어야 돼 보스를 죽이고 그 자리를 뺏었다 그 자리를 비워둘 순 없으니까 내가 채운 거야 라살마스를 위해서 라살마스의 질서를 바로잡을 군인이 필요해 카르텔이 아니라 넌 군대를 배신한 거야 넌 군대를 배신한 거야 전우들까지 버리고 왜 그랬어? 몰라 물어? 그쪽도 계약으로 움직이지?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게 돼 있어 카르텔이 왜 테러범을 보호해줬지? 테러가 돈이 좀 되거든 보험이랄까? 무슨 개소리야 그러니까 네가 맨날 뒤통수나 차 받는 거야 이 꼴통 새끼야 대가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테러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면 누가 마약에나 신경 쓰겠어 그리고 그 테러범이랑 미사일을 찾고 싶으면 내가 필요할걸? 피해를 최소화해야지 얘긴 니들끼리라 해 달라질 건 없잖아 그래 다 돈 같지 천연이랑 거래하지 마 좋게 안 끝나 이제 사실을 말해줄 땐 것 같은데 미사일 위치와 테러 목표 핫살이 있는 곳 10초 안에 얘기하면 좋게 가고 아니면 어디 하나 차리고 시작할까 하는데 어때? 목표는 몰라 물건 옮기는 것만 하기로 했어 피사일이 어디 있는지는 알려줄 수 있어 그리고 돌아오면 핫산 위치를 알려줄게 그 다음엔 여기서 날 풀어주고 라스알마스에서 꺼져 그게 내 조건이야 좋아 그때까진 여기서 딱 기다려 신문을 통해 좌표를 확보했다 멕시콘한 연안에서 400길이 떨어진 시추선이다 본래의 목적으로는 쓰이지 않는 것이지 카르텔이 밀수품 접산 장소로 활용하고 있다 시추선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화물선이 정박해 있다 착보에 따르면 녀석들이 대형 컨테이너를 폐에서 시추선으로 옮긴다는 곳 시추선 꼭대기에 컨테이너가 있다 이게 미사일로 추정된다 원포원 바르가스테리엄 그리고 쉐도우 컴퍼니가 포터팀 세 부대를 이끌고 두음 목표를 동시에 타격한다 코스터팀은 배를 공격하고 그레이브즈와 서프, 알레한도로는 시추선을 확보하고 미사일을 해제한다 저는 신속하게 처리해 현장에 있는 모든 위협을 제거하도록 시추선이다! 도와! 로크 확인! 체조 원격터! 먼저 침포치점으로! 먼저 가서 로크하러! 반대와 로크가 보인다! 카피! 다들 준비를 해! 정신 카로포! 말레리아 말대로 승선에서 적을 제압하고 미사일을 해체한다! 거짓말이면! 흥! 끝이지! 우리도 끝이고! 철저히 대비해! 감정일지도 모르니까! 백철 준비 완료 알겠다, 시작해 올라가자고! 올라가자고! 쉐도우팀, 미사일은 네 플랫폼에 있다 확실하게 확보하도록 공격터! 라자! 레이브에 갈 것 같아! 저기로 할 것 같습니다! 용도는 화려한 결방 물리게루게르 또 한 짝짝! 짝짝! 확보하려 나간다 알겠다, 쉐도우원 남동쪽 계단으로 간다 저기다, 오른쪽! 얼클리어 2층 확보하려 라자, 쉐도우텔, 메인갑판으로 간다 위스톨 클리어 탈구리어, 퇴위전 탈구리어, 퇴위전 코스트, 메인갑판으로 이동 중이다 그쪽 상황은? 쉐도우3와 신주선에 오르고 있다 확인 공격 샴푸 상했다 성공탄 성공탄 침카스, 빠르게 오마인다 섀도우 팀, 흩어져. 당장 컨테이너 확인해야 한다. 확인, 이동합니다. 가야돼. 섀도우, 보스트들, 주사는 플레어 확인, 견딜 상황은 어떤가? 넘들이 배로 신호를, 미사일을 쏘려 한다. 저기 단계야, 아직 시간 있어. 알린다, 섀도우 탭. 위사일은 대니패드에 있다. 고원, 다시 올라간다. 도무해, 방이 든다. 민뚜 확인해. 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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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원. 민리 배로 갈 수 없어. 재개! 소프, 계단으로! 측면 노력! 잡아야 돼. 소프, 올라가서 놈들 처리한다. 작가. 공급들, College. industri. 종료. 이리로! 클리어! 윈도우로 간다! 사항 완료! 커튼인으로 이동하자! 알겠어! 목표를 무력하면 다시 보고하도록! 열어! 제어 장치는... 섭외에 있나 보건... 액절 상황 발생! 미사일이 장전됐다! 그리고 제어 장치는 배에 있는 것 같다! 명령대로 진행해 발사를 막아! 아야드로는 계속 소황을 출시해 나랑 소프를 배로 간다! 내가 업무하겠다, 소프 우리 걸어, 소프! 안 돼! 미사일 제어 장치가 보인다! 미사일 제어 장치는 앞뒤에 있다! 알겠다! 이동! 이동한다! 거스트! 저기는 제로 왕! 다시 배에 닿아! 그쪽으로 가고 있다! 싹! 저기는 다! 적 공격이 심하다! 승선 쉽지 않을 거야! 맞어! 알겠다! 앞판에 올라가면 최대한 빨리 함교로 간다! 제어 장치 확보하고 미사일을 멈추는 거야! 어떻게 올라가지? 파고 칸도! 왕쥬바 쇼트! 정렬히 환영해지러 오만! ですか? 미사일 제어 장치 막란다! 경고고 칼이 많다! remind다! 미사일 제어 장치 내 수사페이서! 미사일 제어 장치 후! 미루 부친다! 같은 일부개. 그럼! 안으로! 나를 가지! 핵에 끼쳐야겠다! 이재의 도전을ни고 피isch고! 자기는 위해 도전을 이동했다! 역란? 역意思인단? 역란? 화살 400만! 토 courtesy 넘어 주 naszej vereîne! 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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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하시기 바랍니다. 도둑끼리 카카오 도망간다! 가팍 확보하고 물을 뚫렸나! 함교 입구가 보인다! 확인! 체어 장치가 있을 거야! 됐어! 물렀어? 여기는 섀도우 1! 함교 입구에 폭탄 설치했다! 3, 2, 1, 폭탄! 체도퇴! 함교로 입구간다! 이동! 다들 이동! 남찬서 소파 폭도로 가! 엄호한다! 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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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방 앞장서 소파 크리어! 이동! 함교는 2층 위에 있나? 그래 소파 다음 폭도 계속 간다! 여기는 섀도우 1 2층 간판으로 이동한다 저기다! 소파 폭도로 가서 측면을 누려 아빠 carrots 좀 아 선생님 있외 wife 납 어머 어머 부оры 얹 처 resc 배 투리치아! 클리어! 클리어! 복도 클리어! 수류탄! 이 새끼들! 배단으로 가! 빅터원, 현대 함교로 이동 중이다. 아비사격 주인! 확인, 내부의 알카탈란 대시다. 알겠다, 대기해! 이 새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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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으로 들어간다! 시속 코드는 없나? 없어! 그건 이미 물 건너갔다고! 골드니글 액츄얼! 여기는 쉐도우 1! 미사일 추진 단계에 진입! 곧 연소가 진입되었나? 명령은? 확인했다, 쉐도우! 해체가 불가능하면 터트려! 알겠다, 액츄얼! 대기하라! 소프! 제어 장치를 사용해! 이건 같이 해야된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자고! 알았나? 돌이서 해야 될 소프! 한번 해보자고! 액츄얼! 연결 완료! 명령하라! 델코드 입력하고! 미사일을 터뜨려! 당장! 델코드가 뭐야? 발사업 폭발! 미사일로 시추선을 파악해야 한다! 시발토기 쉐도우랑 알레한드로가 있잖아! 전대완! 당장 시추선에서 나와! 반복하다! 당장 이동해! 맞아! 남은 시간은! 2분! 타피 이동한다! 좋아 소프! 장치를 사용해! 먼저 진단모드를 켜! 인정을 우회해야 한다! 소프! 클리어랑 모드 켜 동시에 눌러! 됐어! 잠깐! 이 기단 뭐야? 고급 기술 같은 거지! 좋아! 두 번째 줄 첫째 칸의 마지막 숫자를 알아야 돼! 시다! 찰리! 잘했어! 니 올리어스가 목표야! 무조건 막아야 돼! 목표가 갱신됐다! 실행 버튼을 눌러! 그럼 결과를 확인해보자고! 시작한다! 전대원! 폭발에 대비하라! 미사이 터진다! 미사이 터진다! 아주 그냥! 잘 안 하네! 시! 시! 말해야 들어! 괜찮나? 우리야 멀쩡하지! 월드리글 액치얼! 여기는 쉐도우 1! 성공이다! 미사일과 신체사 모두 파괴됐다! 아주 좋아! 쉐도우 1! 잘했다! 이제 다들 귀환하도록! 저! 고스트! 역시 믿을만하군! 알겠다! 맥치얼! 다들 귀환하자고!